오늘 짧네 지난 6분 최종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2주차 강습 날아줍니다 재밌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거 먼저 컴퍼럼들 배우죠 1,2,3,4,5,6,7,8 1,2,3,4,5,6,7,8 연습하실때는 계속 더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구요 그래서 멈춰서 3,4,5,6, 이렇게 멈추지 말고 3,4,5,6,7 연습할때는 이런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모멘텀을 키우면서 연습해보시고 혼자 연습할때는 이 뒷발에 떠있는 발을 살짝 이용해보시보세요 약간 뒤로 살짝 그 다음에 코어 라운드에서 슬아웃으로 5,6,7,8 1,2,3,4,5,6,7,8 세븐이나 할 때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린디아퍼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로 하면 1,2,3,4,5,6,7,8 1,2,3,4,5,6,7,8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잠그고 팔에 있는 스트레치보다는 몽뚱아리를 이렇게 1,2,3,4,5,6,7,8 1,2,3,4,5,6,7,8 2,3,4,5,6,7,8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 여기서 에너지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팔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밀어주시면 좋고 발끝보다는 발끝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높게 움직일 수 있게 다리 전체로 그리고 팔로워분들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턴이 아니라 자꾸 위더하루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턴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도 계속 모멘텀을 세워서 여기서 그냥 툭 툭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팔로워너로 계속 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머라운드로 하세요 네 터머라운드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발보아스럽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커넥션을 자꾸 하는게 있었죠 조금씩 잡고 군반 단순해 보이지만 그냥 커넥션을 자꾸 하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뒤로 똑같은데 1,2,3,4,5,6,7,8 1,2,3,4 그래서 뒤로 세븐,8 1,2,3,4 그래서 리더분이 오는게 아니라 리더분을 여기서 하고 백스텝 밟으시고 팔로워를 기다려주시면 팔로워너로 팔로워너로 와요 그러면 그때 팔로워너로 하시면 좋고 아까 어떤 리더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신기한 로우새로 이렇게 한 번 더 세곱만 이렇게 하는 기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